여러분 기영둥이 김현수씨 요즘은 섹시를 누르고 있어요 섹시하다고... 요즘은 섹시를 좀... 아니에요? 아 천만 분명히 떨어지지 않고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기영둥이 김현수님? 네 정말 오늘 4500분이라고 했죠? 저는 정말 만 명 이상의 함성을 들은 것 같아요 오늘 그 함성소리를 평생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평생 잊지 못하는 그 함성소리 제 마음 향상 풍고 정말 좋은 노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뮤지컬비어 고근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사합니다 언제든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저희가 노래를 해보겠습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감기 무량합니다 계속 좋은 음악 그리고 어떤 좋은 음악이 그리고 또 배우로서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큰 박수 응원 받으니까 앞으로 더 살아가시면 제가 더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뭐든 열심히 하는 배우도 음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은성이랑 형훈이랑 5월 26일부터 저희 뮤지컬 로킬로러 쇼 상대학교 때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어제는 우리 연습했죠 먼저 징그러웠어요 징그러웠습니다 징그러웠어요 징그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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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끄러워 원래 보운송에 안하고 김현춘 가는 거예요 현수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은가요? 현수 이제 30주 Heb 호니카 여러분들 저희 공연 보러 오셔서 무대 위에서 같이 추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딩 로키오로 저도 보시면 저희도 볼 수 있고 또 무대 위에서 망가진 김현수도 볼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준비가 되었으니깐요 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 우리 영혼의 울림 이별이 씨 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 많이 사랑해주겠습니다. 근데 별의 이 지내보니까 별의 모든 말 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을 통하고 항상 심도 100%짜리 네 영혼이 거의 없으시네요 그게 보이징이니까 아니에요. 영혼 다 담아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상관제죠 그럼요 죄송합니다 사실 작성은 이 분은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소태지 씨 집중해 주십시오 잘생겼다 정말 정말 이게 네 저도 사랑합니다 요새 여기 콘서트상에 오면 되게 달성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정말 형은이 형이 얘기했다시피 예시때 생각 안하고 싶지만 그때 생각 돌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4,500분 앞에서 저희가 쓸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위자리에 이렇게 와서 촬영해보니까 아직도 믿겨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쉽듯 그 제작진분들도 저희 저희 팬톡싱어의 피디 김형준 피디님께서도 이거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 너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정말 빠짐없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를 서포트를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